음악 찬미수님 반갑습니다. 요즘 이렇게 시편을 공부하면서 저도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시인들이에요. 그거를 함축적으로 현상이라든지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시인들이 참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가끔 저한테 시집 내신 분들이 시를 많이 보내주는데 그걸 볼 때마다 난 언제 시 써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시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시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약성소와 시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시편 2장 1절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혜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2절에는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일을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구나. 시편 1장하고 2장은 이 서론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장은 개인적인 신앙, 2장은 임금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장을 잠깐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얘기는 사도행전 4장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조상이며 주님의 종인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떠들어대고 묻 백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의 그리스도를 거슬러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고 군주들이 함께 작당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시편 2장을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또 시편 2장 7절을 보면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이건 사도행전 13장에 반복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제2편에도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루카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2장 7절을 다시 한번 재인용하죠. 시편 4장 5절 너희는 무서워 떨어라, 죄 짓지 마라, 잠자리에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잠잠하여라. 셀라, 이건 잠깐 쉼표라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간주, 쉼표, 어쨌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부분을 셀라라고 그럽니다. 에펠소서 4장이 보면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성물도에 나오는 기도 내용입니다.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돛,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악마가 발붙일 수 있다는 거죠. 도둑질하던 사람은 이제부터 그런 짓을 그만두고 제 손으로 일하여 떳떳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에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제가 남을 해치는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습관이 돼 있어 갖고. 그런데 사실은 남을 해치는 말을 자꾸 안 하면 결국은 누가 좋으냐면 내가 좋아요. 그래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고 우리 직원 아이들 보면 남자 아이들은 잘생겼다고 그러고 여자 아이들은 이쁘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그러고 그렇게만 해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렇게 CEO가 칭찬해 주고 바라봐 주기만 해도 이게 다 이렇게 성소에 다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10편 5장 10절에 보면 그들 입에는 진실이 없고 그들 속에는 흉게 많이 들어 있으며 그들 목구멍은 열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죠. 무덤이고 그들 혀는 아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에 또 나와요. 13절에 그들의 목공은 벌려있는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살무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10편하고 예수님도 10편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시고 보금사가들도 많이 인용을 하고 바오로사도도 많이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편을 그냥 허투루 읽을 게 아니라는 거죠. 8장 3절 지난 시간에 8장이 얼마나 인기 있는 10편인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인기 있는 10편은 이렇습니다. 8편, 22편, 23편, 32편, 46편, 51편, 91편, 103편, 121편, 139편.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10편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갈 때 또 지금 8편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8장 10편, 8장 3절 당신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대항하는 자와 항거하는 자를 멸하시려 아기와 점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당신께서는 요새를 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가지 놀라운 일이며 성전들에서 호산나 다이세 자손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예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들린다. 주께서 어린이들과 점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이것도 10편 8편, 인기 최고의 10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유명한 얘기. 10편 8장 7절 당신 손에 작품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고린토 전서 15장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할 때 굴복시키는 그분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신약성서와 10편이 항상 반복하고 예수님도 다 150편을 거의 다 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이 무엇이게 이렇게 돌봐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게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시나이까, 이런 10편 같은 거 외워두면 참 좋죠. 자, 이준 신부님 목소리로 9편, 10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9편, 10편은 한 10편이에요. 중간중간에 너무 길은 것들은 이 저자들이 좀 잘라놨는데, 예로니무스가 잘라놨는데, 이게 그냥 9편, 10편을 연달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렙, 베트, 기멜, 해, 와우, 자인, 해트, 테트, 요두, 카프,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폐, 아인, 코프, 레시, 쉰, 타우, 옆에, 이거 뭐냐면은 시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시브리어 알파벳이기 때문에, 이게 9편, 10편이 이어져 있는 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지휘자에게 알묻 라벤, 시편 다윗, 주님 제 마음 다하여 찬송하며, 당신의 기적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에 찬미노래 바칩니다. 제 원수들이 뒤로 물러가고, 당신 앞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져 갔으니, 당신께서 제 권리와 이익을 되찾아주시고, 정의의 판관으로 어좌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민족들을 꾸지지시고, 악인을 멸하셨으며, 그들의 이름을 영영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폐허 속으로 사라져가고, 그들의 성읍들은 당신께서 짓부수어버리시어, 그들에 대한 기억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히 좌정하여 계시고, 심판하시려 어좌를 든든히 하셨네. 그분께서 누리를 의롭게 심판하시고, 결해들을 올바로 다스리시네. 주님께서는 억눌린 이에게 피신처, 환난 때의 피신처가 되어주시네. 당신 이름을 아는 이들이 당신을 신뢰하니, 주님, 당신을 찾는 이들을 아니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좌정하신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그분의 업적을 백성들에게 전하해라. 피가픔 하시는 분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련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아니 잊으신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고통을 굽어보시어, 저를 죽음의 성문에서 끌어올려 주소서. 그러면 저는 당신의 찬양받을 행적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딸 시온의 성문에서 당신의 구원으로 환호하오리다. 민족들은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자기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제 발이 걸리네.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어 심판하시니, 악인은 자기 손이 한 일에 걸려드네. 히까연 셀라. 악인들은 저승으로 물러가라. 하느님을 잊은 민족들은 모두 물러가라. 그러나 가난한 이는 영원히 잊히지 않고, 가련한 이들의 희망은 영원토록 헛되지 않으리라. 주님, 일어나소서. 인간이 우쭐대지 못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당신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주님, 민족들을 공포에 떨게 하시어, 그들이 인간일 뿐임을 깨닫게 하소서. 셀라. 시편 시편 주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어 계십니까? 가련한 이는 악인의 교만으로 애가 타고, 그들이 꾸며낸 흉계에 빠져듭니다. 악인은 제 탐욕을 뽐내고, 강도는 악담하며 주님을 업신여깁니다. 악인이 콧대를 높여, 하느님은 벌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없다 하니, 이것이 그의 생각 전부입니다. 그의 길은 언제나 성공에 이르고, 당신의 심판은 높이 있어 그에게 미치지 않으니, 그는 자기 반대자들을 모두 조롱하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재앙을 모르는 그자, 저주만을 퍼붓습니다. 그 입은 사기와 억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혓바닥 밑에는 재앙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을 으슥한 곳에 숨어 앉아, 죄 없는 사람을 몰래 죽이려, 그의 눈은 힘없는 일을 살핍니다. 그는 덤불 속의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노립니다. 가래난이를 잡아채려 노리다가, 그물로 끌어당겨 잡아챕니다. 이렇듯 가래난이는 두들겨 맞아 쓰러지고, 힘없는 이들은 그의 폭력에 넘어집니다. 악인은 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하느님은 잊고 있다. 얼굴을 감추어 영영 보지 않는다. 주님 일어나소서, 하느님 손을 쳐드소서, 가래난이들을 잊지 마소서, 악인이 어찌 하느님을 업신여기며, 당신께서는 벌하지 않으신다고 마음속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께서는 정령, 재앙과 재난을 보시고, 손수 처리하시려 살피고 계십니다. 힘없느니 당신께 몸을 맡기고, 당신께서는 고아에게 신이 보호자가 되십니다. 죄인과 악인의 팔을 부러뜨리소서, 그의 죄악을 징벌하시면 죄악이 자취를 감추리이다. 주님은 영영세세의 임금이시니, 민족들이 그분 땅에서 없어지리라. 주님, 당신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며,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시니, 고아와 억눌린 이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다시는 세상의 인간이 을러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9편, 10편 들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또 여기도 흥미로운 10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칼릴 지브란이라는 노벨 문학상 받은 예언자라는 이 내용 안에 9편, 10편하고 비슷한 내용의 시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고 10편을 또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사람답지 못한 측면도 허다한 사람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편에 보면 악인이 하느님을 무시해도 고통도 안 받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10편에. 그런데 끝에 가서는 결국은 그들을 하느님은 벌하실 거라고 정의하느님은 그런 식으로 10편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속에도 형체도 없는 난쟁이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갈구하면서 안개를 헤치고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거니 이제부터 나는 너희 속에 있는 그 사람에 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죄와 벌을 아는 것은 너희의 가장 신성한 자아도 안개 속의 난쟁이도 아니라 바로 너희 속에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부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때때로 너희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마치 너희 동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혀 낯선 사람으로 어느 딴 세상에서 너희 세상에 갑자기 뛰어든 자기익이나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리 거룩하고 정의로운 자라 해도 너희 각자 속에 누구에나 있는 저 지극히 높은 것을 초월할 수 없고 아무리 사악한 자와 연약한 자도 너희 각자 속에 누구에게나 있는 가장 낮은 것보다 더 아래로 떨어질 수는 없다. 단 한 장의 잎새일지라도 나는 나무 전체에게 변화를 알리지 않고 잠잠한 가운데 몰래 혼자 시들 수 없듯이 너희 중 어느 누구라도 전체에 숨어있는 의지 없이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는 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너희는 한 행렬처럼 모두 영성스러운 자아를 행하는 것. 너희는 길이요. 또한 길을 가는 나그네인 것이리. 그러므로 너희 하나가 넘어지면 그 뒤에 오는 자를 위해서 넘어지는 것이니. 이는 그 걸림돌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것이리. 그렇다. 그는 저보다 앞선 자들을 위해서도 넘어진 것이니. 그들은 더 빨리 더 안전하게 가면서도 그 걸림돌을 치우지 않았던 것이리라. 이 말은 너희 마음을 무겁게 하겠지만 죽음을 당한 자도 제 죽음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죽음을 당한 자도 제 죽음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자기 책임이 있다는 거죠. 강도를 당한 자도 제 탓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강도를 당한 밤에를 다녔든지 뭘 했든지 전혀 자기 탓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남 탓은 아니라는 거죠. 의료원 자도 악한 죄에 대해 전혀 죄가 없지 않으며. 아무리 의료원 자도 그 악한 자가 악하게 되기까지는 자기는 무죄하지 않다는 거죠. 정직한 자도 흉악한 범죄자의 일에 책임이 있느니라. 정직한 자도 내 주위에 난 굉장히 정직했는데 범죄자가 있어도 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정직해도. 그렇다. 죄 지은 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 더구나 죄수는 죄 없는 자와 탓할 것이 없는 자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온전히 내가 의료울 수 없고 내 주위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공동의 책임이 있고 그런 책임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10편이 칼릴지부라는 이 글이 좋은 글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제 이 10편 9편을 보면은 10편 저자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가난한 자. 이게 여기서 가난한 자가 참 많이 나와요. 고아, 과부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억눌린 이의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10편은 하느님의 보살핌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이들. 특히 부드럽고 애정어린 언어로 이루어져 있죠. 주님, 당신을 찾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니. 우리 하느님을 찾으면 하느님을 안 버린다는 거죠. 당신 이름 아는 이들이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11,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가련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가련한 이의 울부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10편은 감사의 말, 온 우주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정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말로 시작을 하죠. 하느님은 당신의 보호를 구하는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이 10편은 천년 동안 이어온 노래입니다. 중간에 많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하느님 개념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전 우주적인 하느님의 표현을 참 시편조자는 많이 노래를 하죠. 다른 이들에게 올가미를 놓는 이들은 심판하신다 이거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을 하느님은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루카보금에서 나오는 참된 행복의 메아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눈을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가 그대들의 것이니 복되어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그들은 배부르게 되리라. 복되어라 지금 우는 사람들 그들은 웃게 되리니. 예수님께서는 친정 하느님의 정의의 사자이시죠. 자제 구장 한번 좀 다시 한번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며 찬양 드린다는 거죠. 시편은 노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의 기적들을 낱낱이 전하오리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제로 30년을 살면서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난다고 어제도 주일날 몽실 수녀님 캄보디아에 그냥 빵값 정도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3,500만 원이나 보내줘서 제 유튜브 수입 1,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원래는 리카르도 신부님한테 천만 원만 만들어 드리지 뭐.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최양업 신부님 내일 모레 LG 업자를 제가 직접 가서 만나고 신부님도 가서 인사드리고 그럴 건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보내줬어요. 2억이 훨씬 넘는 돈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다볼 교우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내준 거예요. 이런 하느님의 기적들 또 예수님의 계약의 신비 이런 것들을 전하고 싶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정말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죠. 제 원수들이 뒤로 물러가고 당신 앞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져 갔으니 당신이 제 권리와 이익을 찾아주시고 정의의 판관으로 어자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하느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고 그래도 하느님이 그걸 다 나중에 정리해 주실 거예요. 아까 칼릴지부란도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정의로운 하느님께서 그걸 다 정리를 해 주실 거예요. 당신은 민족들을 꾸짖으시고 악인을 없애셨으며 민족들을 꾸짖는 거죠. 그 이름을 영영 지워 버리셨나이다. 원수들은 영원히 폐허 속에 묻히고 그 성업들은 당신이 짓붙으시어 그 기억마저 사라졌나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이민족들 사이에서 고통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던 거죠. 서름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히 자정하여 계시고 심판하시려 어자를 튼튼히 하셨네. 그러니까 여기서 선민사상도 나오는 거예요. 야외 하느님만이 우리를 정의롭게 해주고 심판을 해 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심판하시고 결회들을 올바로 다스리시네. 주님은 억눌린 이에게 피신처. 주님은 억눌린 이, 불쌍한 이, 고통스러운 이의 피신처가 된다는 거죠. 환난 때의 피신처가 되어 주시네. 주님 당신을 찾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니 당신 이름 아는 이들이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너희는 시온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참미하라. 자, 이 시온이즘이 나오죠. 시온산, 다윗의 약속의 산. 그 시온산에서 참 구세주가 난다는 거, 참 왕이 난다는 거. 그분의 업적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피가품을 하시는 분이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련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미워하는 자들에게 고통받는 저를 굽어보셔 죽음의 문에서 끌어올리소서 찬양하올 당신 행적 낱낱이 전하고 딸 시온의 성문에서 당신의 구원에 환호하리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시온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떠돌아다니다가 이민족 저민족한테 쫓겨나다가 그 시온이라는 산에서 구원을 받던 거죠. 이사연서 60장, 61, 62, 63장에 시온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민족들은 자기네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자기네가 쳐놓은 그물에 제 발이 걸리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유대인들은 고통을 겪었던 거죠.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 심판하시니 악인은 제 손이 한 일에 걸려드네. 히가연, 셀라, 요마토 특별한 쉼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악인들은 저승으로 물러가라. 하느님을 잊은 민족들은 모두 물러가라. 유대의 선빈 사상이 여기서도 또 나온 거죠. 가난한 이는 영원히 잊히지 않고 가련한 이들의 희망은 영원토록 헛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주님이 일어나소서 인간이 우쭐되지 못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당신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민족, 다른 민족들. 우리는 정의롭고 우리는 하느님께 선택받았고 억압받았지만은 우리 유대인들은 위로를 받을 거라는 거죠. 주님, 민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어 그들이 한낱 인간임을 깨닫게 하소서. 셀라. 이렇게 수많은 민족 속에서 고통받는 유대인들의 노래이기도 하죠. 원래 10편, 9편과 10편은 하나의 10편으로 보입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10편들이 너무 긴 거는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두 개 이제 9편 써놓고 10편 써놓고 9편 이렇게 사이에 성소를 보면은 10편에 보면은 9편의 계속이라고 맨 첫 구절에 9편의 계속이라고 써 있죠. 하나의 10편에서 각 행이 히브리 알파벳 글자 순서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10편은 9편을 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10편은 같은 주제를 공유합니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는 한편 악인의 사악한 음모에 분노를 표현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그리스어 셉두아진다 70인역을 보면은 9편과 10편이 하나로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성예로니모가 불같다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그 정경을 그대로 따라서 9편과 10편에 그걸 나눈 거죠. 자 이제 10편은 악인의 10편이다. 10, 10 악인의 음모와 계략에 중점을 두면서 이거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거 설명을 듣고 들어보세요. 앞에는 악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악인이 하느님한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하느님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 악인도 결국은 재침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은 죄 없는 사람을 몰래 죽이려 은밀한 곳에 숨어 기다리고 덤불 속의 사자처럼 으슥한 곳에서 가련한 일을 노리다가 그물로 잡아채 끌어당기며 하느님을 잊었고 그분 정의로운 길을 버렸다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가 개종시킨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과 다른 삶의 길로 인도되어 괴롭힘을 당하자 이렇게 한탄합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티아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엄연히 여러분의 눈앞에 그려져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호렸다는 말입니까? 이 10편에서 주님께서는 어섯발리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호해 주기를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빨리 저 나쁜 악인들이 빨리 벌 달라고 이렇게 읽는 거죠. 자 이제 10편을 또 한번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멀리 멀리 서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이 각각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어찌하여 환란의 때 숨어 계십니까? 가련한 이는 악인의 교만으로 애가 타고 그들이 꾸며낸 흉계에 빠져듭니다. 가련한 이들은 악인은 제 탐욕을 뽐내고 강도는 악담하며 주님을 업신여깁니다. 여러분들 그 비신자들, 미신자들이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어? 너 성당 나간다고 하느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인이 콧대를 높여 하느님은 벌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없다. 하니 이것이 그의 생각 전부입니다. 그 얘기는 언제나 성공에 이르고 성당 안 나가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절대 성당에 안 나간다 이거지. 너희들처럼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않는다 이거지. 재앙을 모르는 그자 저주만을 퍼붓습니다. 그 입은 사기와 억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혓바닥 밑에는 재앙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을 으슥한 곳에 숨어 앉아 죄 없는 사람을 몰래 죽이려 그의 눈은 힘없는 이를 살핍니다. 사냥감들을 살핀다. 예약이죠. 그는 덤불 속의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노립니다. 가련한 이를 잡아채려 노리다가 그물로 당겨 잡아챕니다. 이렇듯 가련한 이는 두들겨 맞아 쓰러지고 힘없는 이들은 그의 폭력에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당 다니는 분들이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내가 하느님 믿는데 참지 뭐. 그럼 또 그걸 더 이용해갖고 더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죠. 악인은 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하느님은 잊고 있다. 얼굴을 감춰 영영 보지 않는다. 주님 이제 마지링 요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주님 일어나소서 하느님 손을 쳐도소서 가련한 이들을 잊지 마소서. 악인이 어찌 하느님을 업신여기며 당신께서는 벌하지 않으신다고 마음속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께서는 정령 제한과 재난을 보시고 손수 처리하시려고 살피고 계십니다. 힘없는 이 당신께 몸을 맡기고 당신께서는 고아에게 친히 보호자가 되십니다. 죄인과 악인의 팔을 부러뜨리소서 하느님을 무시하고 가련한 이 힘없는 이를 괴롭히는 그들의 팔을 부러뜨려 달라는 거죠. 그의 죄악을 징벌하시면 죄악이 자치를 감추리이다. 주님은 영영세사 임금이시니 민족들이 그분 땅에서 없어지리라. 씨가 앞부분은 악인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느님의 정의가 심판을 내린다는 얘기죠. 주님 당신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며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시니 고아와 억눌린 이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다시는 세상의 인간이 을러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정의를 세워달라는 이런 시를 부른 겁니다. 참 이렇게 대꾸, 시가 주고받는 이런 내용들이 참 아주 자세히 좀 이렇게 음미해 보면 너무 좋죠. 여러분들 시 읽어갖고 좀 많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은품으로 청국장 가루 1키로 선물로 합니다. 또 김용복 리카르드 신부님이 캘리그라프, 내가 편지를 쓰고 신부님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 이름 사인해갖고 내 사인해갖고 선물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볼사의 성경대학 학생들 많이 녹화해갖고 보내주시고 또 이런 이제 제가 서종주 씨하고 여러 시집이 한 30권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맞는 시들이 있으면 그 시도 좀 보내주시면 같이 세상 시하고 성소하고 이어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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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